이번 시간에는 배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열은 영어로는 array라고 합니다. 배열을 사용하는 이유는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처럼 관리하고 싶을 때 배열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설명을 조금 드리기에 앞서서 배열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제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예를 들면 ARR, 이거는 변수의 이름이에요. 앞에다 VAR을 붙이죠. 그리고 1, 2, 3, 4 이렇게 하면 숫자 1, 2, 3, 4라고 하는 네 개의 값이 하나의 변수 안에 배열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기 있는 저 값을 가져오고 싶으면 ARR 그리고 0을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서 실행해보면 1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첫 번째 값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겁니다. 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3이라고 하면 4가 리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배열에 대한 구체적인 코드를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조금 추상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보죠.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처럼 관리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1, 2, 3, 4는 별 연관성은 없어 보이지만 이런 값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값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이 값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변수에 저장하는 것보다는 이 배열에다가 묶어서 ARR이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 안에 담아두게 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생깁니다. 제가 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저 학교 다닐 때는 학생 수가 한 2,000명 정도 됐어요. 되게 큰 학교였는데 학교에서 2,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죠? 반을 나누죠. 그리고 번호를 줍니다. 그래서 1반, 2반, 3반, 그리고 각각의 반은 50명, 40명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게 이제 그 반을 나눈다는 그 행위 자체가 일종의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는 이유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는, 프로그램 안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내부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카테고라이징 할 필요가 생기는데 바로 그런 카테고라이징 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 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는 이 값들을 하나의 변수 안에 배열의 형태로 저장하게 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ARR이라고 하는 이 변수의 이 배열에 연관되어 있는 값들을 저장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값을 호출할 때는 이 값의 위치에 해당되는 인덱스라고 하는 값을 이 대괄호 안에 줘서 그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이건 좀 예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0이라고 ARR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 이 배열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저 배열, 이 배열을 호출할 때는 ARR이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괄호 안에다가 어떤 숫자를 적는데 저 숫자를 보통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또는 세균이라고도 하겠죠. 우리말로는. 그럼 0이라고 하면 어떤 값을 리턴해 주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진역이 리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1을 입력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유빈을 리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열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학교로 비유하자면 반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것이고 그 배열의 뒤에다가 그 인덱스를 부여해서 어떤 값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하죠. 선생님이 야, 20번 책 읽어. 야, 30번 책 읽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누군가를 호명할 때 숫자를 사용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 이 복수의 데이터, 지금 방금 보셨던 진력, 유빈, 호순 뭐 이런 데이터 있잖아요. 이런 복수의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 뭐 이 맥락에서는 메소드라고도 부르는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한 번 정의한 이 배열에다가 어떤 값을 추가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어떤 값, 중간에 있는 어떤 값을 빼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똑같은 얘기죠. 배열의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배열의 문법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우선 방금 우리가 살펴봤었던 예제에서는 자, VAR, LIT, LI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배열을 담을 건데 배열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대괄호를 열고 대괄호를 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각각 값들을 입력하고 값과 값 사이에는 콤마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array literal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 배열을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자, 배열을 정의하는 두 번째 방식은 이 생성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건데 이 생성자라는 말은 지금 모르셔도 생각은 없습니다. 자, new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하고요. ARRY 배열이라고 하는 array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이건 문법이에요. 그리고 괄호에다가 이 각각의 배열에 참여하는 이 값들, 원소라고 하는데요. 값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입력해주게 되면 그 배열이 이렇게 이 구분에 의해서 배열이 만들어지고 그 배열은 ARR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진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new array를 사용하건 대괄호를 사용하건 두 개는 똑같은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편리한 대로 자기 취향대로 이 문법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배열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법, 예제 이런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으니까요.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배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